초성, 자음, 글자찾기 노래를 해보아요. 선생님이 어떤 소리를 낼 테니까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입 모형에서 찾는 거예요. 자, 먼저 입을 꾹 다물고 무, 무, 무가 어디에 있을까요? 찾았어요? 입을 꾹 다물고 무, 그렇죠? 이번엔 여기 목구멍이 있어요. 혀로 목구멍을 꾹 막으면서 그, 그, 자, 그가 어디에 있을까요? 찾았어요? 이번에는 혀 모양을 잘 봐야 돼요. 혀가 느 발음을 할 때 혀끝이 여기 윗 잇몸에 가서 이렇게 닿는다고 했죠? 혀 모양을 잘 보면 느를 찾을 수 있어요. 느 어디에 있을까요? 찾았나요? 이번에는 으르르르, 혀가 막 으르르르 이렇게 춤추는 모양 르 어디에 있어요? 으르르르, 으르르르 여기, 그렇죠? 그리고 이를 닮은 모양 또는 스마일, 웃는 눈을 닮은 모양 스 어디에 있어요? 여기 있죠? 여기에 혀를 딱 갖다 살짝 갖다 대면서 즉, 즉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어요. 즉 모두 찾았나요? 이번에는 한꺼번에 찾는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입을 꾹 다물었다가 입술을 떼면서 무브, 뿌, 뿌 하고 말했어요. 무브, 뿌, 뿌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입 모형에서 찾아보세요. 여기에 있을까요? 여기에 있을까요? 찾았나요? 입을 꾹 다물면서 무브, 뿌, 뿌, 뿌 어디에 있어요? 여기 있죠? 이번엔 이렇게 혀 끝을 이렇게 윗 잇몸에 갖다 대면서 느, 드, 드, 드 했어요. 자, 이렇게 느, 드, 드, 드 느, 드, 드 어디에 있나요? 여기에 있을까요? 어디에 있어요? 여기 있죠?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. 이번엔 으르르르 춤추는 르 는 어디에 있어요? 으르르르 으르르르 춤추는 르 는 어디에 있어요?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르는 항상 혼자네요. 이번엔 스 스 스 이 모양을 담기도 했고 스마일 웃는 눈을 담기도 한 스 스 어디에 있어요? 잘 찾아야 돼요. 숨어 있어요. 어디에 있어요? 스 스 여기에 있죠? 혀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 즈 즈 즈 즈 즈 즈 어디에 있어요? 혀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. 이렇게 갖다 대면서 즈 즈 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. 다 찾았어요.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 말을 할 테니까 그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. 알겠죠? 여기서부터 입 꾹 다물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뭐예요? 무브 뿌 푸 맞췄어요? 와 천재 이번엔 여기 소리를 낼 거예요. 뭐예요? 다시 한번 혀 끝으로 여기를 갖다 대면서 내는 소리 뭐죠? 느 드 드 드 그리고 춤추듯이 아주 빠르게 혀를 굴리면서 내는 소리 뭐예요? 느 맞췄어요? 느는 항상 혼자 그리고 이번엔 아랫니에다가 혀를 살짝 대고 바람을 바람을 요기로 세 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뭐예요? 이거 뭐라고요? 스 스 그쵸? 그리고 이번에는 요기 혀 이 부분을 요기에다가 갖다 살짝 대면서 내는 소리 뭐죠? 뭐라구요? 즈 즈 즈 맞췄어요? 네 요기 즈 즈 요기도 즈 즈 즈 가 있어요 혀로 묵구멍을 꾹 막았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뭘까요? 뭐라구요? 그 그쵸? 이거 뭐라구요? 그 끄 크 여기에도 그 끄 크 초성에 있는 글자를 다 배웠어요. 그래서 무브 뿌프 무하고 이가 만나면 물물 물물 미가 되고 느하고 이가 만나면 느 느 느 느 니가 되고 이렇게 초성하고 모음이 만나서 글자를 이루는 거예요. 초성도 잘 알고 모음도 잘 알고 글자 읽기 연습 많이 하면 받침없는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어요. 한글과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만나요. 구독해랑 요 suiv 요 요 요